비호감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한 말입니다. 신당의 이름은 새로운 물결. 사실 양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중도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양당이 아닌 중도의 지대를 공략하는 후보들이 상당히 주목받을 거라는 이런 전망들인 거죠. 그중에 한 사람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대선 예비후보입니다. 김동연의 새 물결은 어떤 물결인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주 성황리의 창당 발휘 기회를 마치셨더라고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름 들면 알만한 정치권 인사도 많았지만 사실 제가 감사한 건 전국 각지에서 멀리서 오신 우리의 이웃시고 일반 시민들입니다. 거제, 여수, 밀양, 예천, 청주, 충주, 공주 정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김동연 전 부총리 양쪽으로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가 그 바쁜 분들이 다 출동해서 끝까지 자리 지키고 사진 찍고 이분들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다들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정인 박사도 오셨고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셨고요. 또 홍영표 전 원내대표. 게다가 제가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윤건영 의원도 오셨더라고요. 네. 윤 의원 오셨습니다. 이 윤건영 의원이 오신 걸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의원은 제가 부총리 할 적에 국정상실장을 하셨으니까 국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도 계속 연락을 하는 사이고요. 윤 의원 온 것 때문에 대통령과 연결 짓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윤 의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는 부총리가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부총리가 되고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게 딱 한 마디 주문을 하셨어요. 뭐 어떤 주문입니까?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패러다임. 얘기를 하셨고 그것은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비전 2030의 목적과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뻤고 지금은 제가 이제 대통령께 혹시 뵙게 된다면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려고 내가 나왔습니다 하면 아마 오케이 하실 거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경제에 대한 의사결정 많은 사람들의 다른 이해를 조정하는 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 마지막 달에도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입니다. 라고 이해한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정치보다 바뀌어야 됩니다. 윤건영 의원이 오신 건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담기지 않았을까 정치 패러다임 잘 바꿔봐라는 어떤 격려의 마음 그렇게도 받아들이신다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냥 제 취칙에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 판 좀 바꾸고 정치 패러다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는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도 같이 공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뭐 어저께 윤희아는 와주셔서 제가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바쁜 분들이 다 축하하러 오신 거 보니까 정말 중도의 시간이 왔구나. 중도의 몸값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일단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신당의 이름은 새로운 물결. 네. 새로운 물결입니다. 그런데 오징어당이라는 당명이 끝까지 유력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농담인 겁니까? 진짜입니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당명을 공모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가장 많았던 단어가 기회, 미래. 저희가 이제 기회의 나라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명 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좋은 말들 다 썼어요. 이미 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끝까지 많은 분을 내신 것 중에 경합된 게 새로운 물결이었는데 뜻밖에도 오징어당이었어요. 진짜로 오징어당이 끝까지 경합을 벌였어요? 네.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고 이거 뭐 희화하는 거 아니냐. 우리 당을. 네. 또 어떤 분은 단박에 그렇게 되면 허경영 후보 수준이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웃으면서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끝까지 간 거예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 자체가 지금의 우리 사회와 너무 흡사하다. 지금의 이 승자독식구조 또 기득권 카르텔 그리고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등장인물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모습이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틈에서도 더 많이 돈 벌고 더 잘 사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오징어 게임의 장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깨자. 우리가 지금 주창하는 것이 기득권 깨기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 사건 보십시오. 부산의 lct 보십시오. 전부 기존에 기득권들이 벌리는 자기들만의 잔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자는 염원을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우선 끝까지 경험을 정말 했어요. 아니 오징어당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얘기 듣고 나니까 더 확 들어오고. 가장 강력한 주장의 논리는 금방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환영사를 하면서 별칭으로 그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칭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징어당으로 저는. 자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타파 승자독식의 구조를 바꿔보자라는 게 이 당의 어떤 기치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는 대선에 나온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론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능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아직 공약 발표는 안 하셨죠. 지금 1호 공약을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1호 공약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구체성이 되겠나 안 되겠나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 비밀인데요. 여기서 풀어주셔야 효과가. 저희가 발표할 공약의 시리즈의 첫 번째인데 아직 저희가 공개하기는 이르고요. 다만 저는 두 가지 큰 그루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기득권 깨기입니다. 제가 이제 기득권 깨기에서 정치 권력 대통령과 국회의원 기득권 깨기 그다음에 권력기관 관료 기득권 깨기 예를 들면 어떻게 깨는데요? 그다음에 재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개를 지금 1호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 큰 그루핑은 미래 대비입니다. 미를 대비해서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앞으로 벌어지는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대화환경 여건에 따른 글로벌 이슈들 이런 것들을 두 개 그루핑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아마 기득권 깨기를 첫 번째로 발표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나 기존 정당은 기득권 깨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특권 내려놓는 문제라든지 특권들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들은 다 없애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계속 해왔던 얘기 아니에요? 크게 다른 느낌 만드는데. 어떻게 말할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면책특권 포기하기 또는 국회의원 선수 제안 매 회기마다 얘기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갖기 때문이죠. 그걸 대통령 되면 1호로 가겠다? 1호가 아니라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득권 깨기의 하나로서.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5년 단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무원 또는 권력기관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도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깨자는 얘기하는 사람 없고 어떤 후보도 지금 미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글로벌 얘기 나오기를 기대할 만한 후보 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룹핑 중에서 하나를 지금 이번 주에 빠르면 내일 또는 모레 중에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1호 공약도 좀 기대를 하고요. 어제 그러셨어요. 이번 대선판 비호감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되게 와닿는다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누구 뽑을지 마음 못 정했다는 분이 30%를 넘어서는 같은 시기에 예전 대선에 같은 시기랑 비교해보면 월등히 높아요. 부동층이. 후보들 몇 면을 한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런 말이 나왔는가 좀 보죠. 먼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재명 후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비호감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높기 때문에 결국 자기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흠집내기와 그다음에 네거티브만 나오죠. 이재명 후보는 추진력도 강한 분이고 맷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맷집이 강한지 대장동 사건에도 저에게 끄떡없는 맷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끄떡없습니까? 끄떡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께서는. 본인께서는? 네. 그렇지만 이 이슈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사건이지요. 아마 이제 사출명이 빨리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사협조라든지 이걸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명맹백하게 밝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나는 일원 한 푼 여기에서 연관된 게 없고 다만 잘못이 있다면 인사 어떤 인사관리의 책임. 하지만 대통령이 한전 직원 하나하나 관리할 수 없듯이 그런 차원이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맞지 않는 비유죠. 대통령과 한전 또는 노벨 폭탄을 발명한 노벨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부총리 때 일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전결 규정이 있어요.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요. 제 밑에 있던 간부 직원인 국장 전결인 일들로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 책임일까요? 국장 전결이니까 국장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부총리가 할 일을 일이 너무 많으니까 띄어서 국장에게 위임한 것이고 이것은 위임을 준 사람 책임입니다. 어떤 일이 제 조직에서 벌어지든 그 일의 책임자는 기관장이죠. 저는 부총리 때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고 기획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밝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의 최종 책임자는 기관장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전략을 달리하셔서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신뢰와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최근에 잇따라 구설에 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 발언이라든지. 그 후에 사과하는 과정에서 개한테 사과를 주는 sns가 나온다든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조그만 기업의 스타트업 출발했고 그분은 대기업에 바로 입사하셔서 ceo가 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분은 대기업으로 가셨네. 그런데 대기업 가셔서 이렇게 ceo가 되시려고 하는 분이 청약 예금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사과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떨까요? 국가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제가 정책을 많이 다뤄보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성공의 반도 안 됩니다. 더 큰 거는 국민과의 소통과 이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이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주니어 공무원일 때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지금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필요함을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고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공감 능력을 우리 지도자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희화화되고 또는 심지어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 연륜이 많으신 분이고 또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죠. 글쎄요. 아직까지 유효견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빠진 콜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참 우푼이라고 할까요? 아까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슬픈 현실이죠. 우리 홍 후보께서 오히려 도덕성이 더 뛰어나신 분 같이로 보이는 상대적인 생각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정도로 자 알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새로운 물결이라는 당의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만나고 있는데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두 정당이 아니면 다른 선택권이 없는 이 현실을 좀 타파해보겠다 하면서 나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싫은 쪽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덜 싫은 쪽을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식의 선택을 막으려면 신당의 힘, 중도의 힘, 제3의 물결의 힘이 커져야지만 그쪽에다 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그러셨더라고요. 11월에는 제3의 물결의 시대가 올 거다. 중도의 시대가 올 거다. 그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9월은 민주당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월은 국민의힘의 시간이겠죠. 경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시니까요. 11월 초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게 되면 구도가 단순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제3의 물결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첫째로는 지금의 구도로 봐서 정치 혐오를 넘어서 후보 혐오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선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남 욕하고 흠집내고 트집 잡고 과거 얘기해서 건국시대뿐만 아니라 백제시대까지 한 얘기하고 미래된 얘기 하나 없고 이번이 좀 심하긴 해요. 다른 때보다. 처음일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글로벌 이슈. 우리가 지금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이런 판에서 정치 혐오를 넘어서 후보 혐오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행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 이상 나온 게 예년 대선비에서 10%포인트 이상 높은 겁니다. 심지어는 50%가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부동층 2030과 중도층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항 속에 흙탕물 속에서 고기들이 안 보였는데 경선 끝나고 11월쯤 돼서 조금 그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어항 속에 고기가 투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투명하게 보일 그 고기가 나다. 그 말씀이신 건데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다만 지금 그 고기 물고기 분들이 좀 작아요. 그래서 결국은 커다란 고기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에 대해 영향력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안철수 대표 만나서 머리 맞을 생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뭐 이번 우리 행사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초청도 정주화에 드렸고 어제 안 오셨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뭐 아주 불가피한 일정이 있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축전을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서로 전화하는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물론 진전이 많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로 덕담 주고 받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도 계시고 또 심상정 대표도 계시고 심 후보께서는 제가 부총리 때 기재위원을 하셔서 늘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또 그동안 정의당이나 심 대표께서 좋은 대안을 낸 것도 저희가 많이 참고할 것들이 많았고요. 다만 기득권의 양당 구조에 편승하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붙으려고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그동안 계셨거든요. 중심 잡고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양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어렵다는데 공감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득권 깨기 그다음에 기회의 양극화 해소하기 그걸로 세 분이 다 묶여집니까 기득권 깨기 양당제 타파 여기에 지금 세 분이 다 동의합니까 저희는 국가 균형발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도 기득권이 이미 화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부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허심태환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심 대표도 그럼 만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심 후보도 심 대표는 늘 만나면 즐거운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철수 대표와는 언제 만나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지는 않았고요. 약속하지는 않았고 이제 저희 행사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만약에 서로 간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만나지 않겠고 제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함께 뜻이 맞으면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맞으면 같이 연대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큰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이 단박에 생각을 드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정말 어떤 생각과 철학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이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맞으면 충분히 서로 간에 손잡고 뭐 하여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마음 열어놓고 지금 가시는 느낌이 드네요. 또 뭐 꼭 그 두 분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이 끝나고 또 저희 측에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것은 뭐 저는 정치 공학을 싫어하고 새해 유불리에 따라서 뭐 이 앞집산하는 거는 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뜻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뭐 그분들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포용하고 문을 열어놓고 할 생각입니다. 어제 송영길 이준석 김종인 전 비대위원까지 다 옆에 선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와 단일화 하자 함께 하자라고 러브콜을 보내겠구나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까요? 이분들이 보내겠고 물론 그게 흡수 통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1대 1로 단일화. 네. 제안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아직 뭐 지금 저는 이제 그 정치반의 초짜고 저는 그런 정치공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지가 않아서 뭐 그럴 가능성은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양당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불안감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인이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비호감 월드컵 또 더 나쁜 사람을 골라서 안 뽑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선거판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하여튼 제 소신 끝 뚜복뚜복 갈 생각이고요. 혹시 제 뜻에 맞아서 저희 쪽으로 오겠다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완주 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은 듣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어제 그분들 다 오셔서 박수하면서는 다 우리랑 함께 하자 이 얘기는 하세요? 재미있는 농담들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기빈들 쭉 모셨는데 인수석 대표는 송일 대표가 좀 늦게 오셨습니다. 이 대표는 거기 다들 있고 김정인 박사도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또 정미경 최고위원도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합당을 결의할 정도 지금 성원역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의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농담도 하시고 이 대표는 워낙에 재개발란한 분이니까 순발력이 있게. 송 대표는 그보다는 점잖으시죠. 그렇지만 행사하기 전날 저한테 밤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네. 송 대표가 또 양해해 주시겠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는 제 전화 받으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제가 정치 선언하기 전에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들어오라고 전화를 한 20원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한 번 받고는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제 전화 받으시는 거죠 하더니 언제 밥이나 한 번 하시죠. 그런 얘기도 하고 재미있었고. 또 김정인 박사님도 VIP 룸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덕담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축사하시면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새로운 물결이 정치판의 일론 머스크가 되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서로 오라고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시작이시니까요. 시작이시니까요. 또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갖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칭 오징어당 새로운 물결의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